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량지구협의회장 차정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기절 하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0회 한량군 다문화 가족 춤, 노래, 패션쇼 경영대회를 축하하시러 오신 대민들께 제 첫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김상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상의 말씀을 드리고 금수님께도 고마다 한 말씀을 마무리할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 번째 맞이하는 우리 다문화 가족 노래와 춤과 패션쇼를 하는 이런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직 원장님이 참석하시고 우리 정치사사, 경남지사, 진주지사사,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국민으로서 또 앞으로 2년 남은 2020에서 여러분들도 담당하게 여러분의 국가에서 각오는 우리의 국가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한 번 더욱더 공익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와 짝짐, 문화가 함께 더하실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해당 지원을 원해주는 데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열 번째로 개최하는 미모라와 가족 행사를 개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패션쇼 주제는 산삼입니다. 2020년 산삼한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감수현씨 잠깐 나오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핸드퍼 인사해 인사해 자 꼬마가 시키는 대로 안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살기 좋은 안양 지리산 천년의 스피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nn은